김정민씨 참아 김정민의 김정민 Об두고 김정민 안녕하세요 김정민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김정민 혼자 명찰시고 어떻게 해? 어 참은가 김정민 두세 김정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그리고 정대현, 유영재, 문정욱입니다. 네, 저 이 장소 보고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. 그때 저희 다 같이 나와서 라이브도 했던 기억이 있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새롭고요. 그때 활동 열심히 할 때 한창 같이 하셨던 선배님들이셔서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. 진짜 밤낮 새벽 걸을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준비해 줬고요. 그래서 팬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저는 이제 마지막 콜 때만 했는데 앵콜 때 워리어를 했던 게 그 팬분들이 다 따라 불러주시고 옛날 후라기 응원법이라는 게 그 열기가 되게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. 쇼치즈 챌린지 종업이는 혼자서 해봤고 저희 세 명은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. 굉장히 재밌더군요. 나요?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옛날 방식이 구수하고 확실히 어렵다. 역시 어렵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많이 배웠죠. 많이 배웠죠. 저는 카메라만 없으면 괜찮습니다. 멤버들끼리 좀 더 전독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뭔가 교류가 있기에는 또 짧았던 시간이여가지고 오히려 저희 팬분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좀 컸다. 정대현 정대현 부영재 문준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씩 돌아주시면 돼요. 여기가 TJ석이고요. 이런 게 있네. 팬들 나눠주는 건가? 한 번씩 하려구요. 이것도 안 될까? 2015년 연휴 한 번만 틀어드려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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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 보는 게 거의 한 10년 됐겠다. 진짜 오래됐지. 진짜 오래됐지. 뭐예요? 오렌지에 있는 거. 질문이 좀..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이 와가지고. 이제 다음에 너네 한 번 한 번 주자. 문이에요. 여러분들의 문이에요. 저희 떡볶이 한 접시 좋아요. 오빠가 쏘는 거야. 목소리가 완전히.. 어제 콘서트가 저희가 끝나가지고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. 아이돌 라디오이기 때문에. 원샷이요. 아 너무 힘들어. 와 진짜 종현장. 약간 패가 타들어가. 영어푸는 너무 쓸데없이 동생이 많아. 확실히 그런 거예요. 한 바퀴 돌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일자로 서서 찰칵. 찰칵. 아 네네 알겠습니다. 하고 의자 양끼. 괜찮아요? 제가 인사하겠습니다. 인솔 조교가 나오죠. 야 낫구만. 내가 앞주리라. 난리 났네 난리 났어. 동대현, 유영재. 무조건 씨 어서 오세요. 들어가실게요. . 아름다Os 타드 69명 주 bei 아름다Os 타드 62명. 깨진 exhausting. ttloody. 커버じゃあ it's Eisenlers theme decks. шаяasan nazi 알 그렇죠? 감사합니다.